꺼내서 이걸로 이제 손을 닦거나 세정이 필요한 것에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누누베베 손세정 전용티슈입니다. 이 제품은 항균력 특화물질 함유, 식물성 100% 에탄올 사용, 고평량 도토멤부싱 이렇게 4가지가 특징이고요. 그래서 항균 기능은 높이고요. 피부에는 저자극이라고 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오픈을 해 볼게요. 일반 물티슈를 사용하듯이 뜯어가지고 꺼내서 이걸로 이제 손을 닦거나 세정이 필요한 것에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손세정제는 정말 필수죠? 손세정제 들고 다니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용티슈로 나와서요. 휴대도 간편하고 사용하기도 정말 편합니다. 누누베베 손세정 전용티슈에는요. 세주 진득찰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균, 방부, 보존력에 있어 우수 특허를 받은 자연 유래 추출물이고요. 99.9% 항균성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고요. 식물성 에탄올을 통해 세정 기능은 충실하면서도 보존제와 피부 보습제, 항균 특화물질 등은 모두 위험도가 낮은 1등급 원료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낮은 위험도에 성분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또한 10억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요즘 같은 시국에 누누베베 손세정 전용티슈 꼭 구매하셔서요. 항상 휴대하고 다니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쭉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휴대도 간편하고 제품도 정말 좋고 가격까지 저렴한 누누베베 손세정 전용티슈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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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